그때여 심청이 인당수의 당도허니 한 곳 당도허니 난 곳 인당수라 예천 마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저 안개 뒤섞고 저조진 날 갈 길은 전리 멀리 너넘고 사병의 거목 허둑 정글 던져 천재 적막은 이 갓쟁이 떠들어와 이천 머리에 탕탕 토사궁 영좌 이하 황홍 급급 하여 우사 기재를 차릴 짐 솜살로 밥찍고 소자꽃둥술 오색탕 수삼색 실과를 방이 찰뜩 갈라개고 산 또 잡아 큰 칼 꽂아 키는 듯이 바쳐놓고 토사궁 그동바라 의관을 정지하고 국채를 양손에 쥐어 포관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 두리둥둥 후생의 보드로 받아타 각개 위어 퍼니 막대간 공이 아니냐 하우시 9년 지수 패를 타고 다스릴 째 오목에 정한 음식 고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째 또 가루 건네주고 해상의 배 한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우리 선태지 건네주고 공명의 탈을 쪼가는 동남풍 빌어내어 조조어 백만대병 조효로 확보하니 피하니 날 오이 어리 그저 봉아 두리둥 둥둥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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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둥둥 우리 선인 스물네명 상고로 위협 퍼여 의경 새해 우경연 표박 서남을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수들 들이오니에 동해신 안맹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폭해신 중룡이며 남해신 우강이며 방한지장과 저한테 제군이 한강허여 주옵소서 inker 전반 금태를 내어 돛대구에 벙꽃꽃봉이 우에여 나 밖에 점지고요 주 없어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모레들려 성하 거치지 죽으니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더니 마는 여보시우 선인님네 도하동 쪽이 어디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나서 그랬더니 손을 들어서 가르치난니 도하동이 자기 운내만 자고 욱은 니가 도하동이요 심청이 말 듣고 청하수 뜨거구 받쳐놓고 푸냉 사백 오른마리 아이고 아버지 이제든 이제든 할일 없이 죽사오니 아버지는 어서 눈을 떠 대명 전 언제 다시 보고 고 칠심생담 허옵소서 여보시우 선인님네 억심만 그금 퇴를 떼겨 본국으로 가시거든 우리 본 치룩을 위로여 추옵소서 글랑은 염려 말고 사급히 물이 들려 심청이고 동반아 새뼈 같은 눈을 감고 주마 자랑 무릅쓰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배전로 오르르르르르르 만경창파 갈매기 끽으로 딱따물이가 풍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